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중공의 마윈 탄압과 한국 저파들의 삼성 이재용 탄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그는 얼마전 엔트그룹의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며 알리바바의 주식이 폭락하는 타격을 입었죠. 홍콩과 상하이 주식시장에서 34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려던 이번 상장 연기는 중공정부의 반독점 금지법이란 명분할에 진행하였지만 실질상의 이유는 마윈의 중공정부의 후진적 금융정책을 비판한 것이 실질상의 이유였죠. 즉 감히 기업인이 공산당의 정책을 비판해? 이것이죠. 마윈은 머리를 숙이며 엔트그룹이 상장되면 상당수 주식을 공산당과 공유할 뜻을 비췄지만 공산당은 더욱 불쾌해했죠. 언제든지 기업을 중공공산당이 빼앗을 수 있는 상태에서 감히 지분을 공유하겠다 말겠다 말한 것 자체가 더욱 중공정권을 화나게 한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 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기업이 번성할 수 없고 완전한 자본주의가 아니면 좋은 기업을 가질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죠. 2021년 1월 18일 한국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이란 죄를 뒤집어 씌웠죠. 좌파들이 죄가 있으면 재벌이라도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를 피지만 기업인이 대통령이 부르면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문재인 마누라가 대기업 청수들을 부른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들의 논리라면 이것이야말로 묵시적 청탁을 위해 부른 것이죠. 우린 대통령을 찍었지 영부인을 찍지 않았는데 영부인이 정치를 하면 그건 국정농단인 것이죠. 대기업 청수면 잘못이 있어도 봐줘야 하냐는 좌파들의 논리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조국이 자신의 자식들을 입시농단으로 음서제를 시행하고 펀드를 조성해 국가가 하는 정책에 미리 투자하며 부패를 한 점 울산 부정선거 버닝썬 사건, 박원순 성폭행 사건, 문재인 딸 우리들 병원 사건, 문준영 초교회 사업특혜와 취업특혜 사건 등등을 조사조차 못하게 하며 그것을 할애하는 검찰총장을 탄핵하려는 이중적 잣대를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적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의 몰락을 바라는 경쟁국들은 쾌제를 부르며 문재인과 좌파 정권을 응원하죠. 물론 한국이 망하길 바라면서 말이죠. 우린 기업인이 정치인의 부름에 거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죠. 기업의 경영에 정권이 간섭하지 않을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다면 그 어떤 경영인이라도 이런 문제는 다시 발생하죠. 애덤 스미스의 국불원에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자본과 사람이 모여든다고 했듯이 이익을 중공처럼 강탈하려 한다면 기업은 한국을 떠날 것입니다. 이익공유제란 사회주의 발상이 판치는 나라 기업인들을 정부 관료가 하인부를 듣불러 욕보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총성 없는 국제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도록 정책을 유도해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해야 하죠. 기업인을 자신의 이념에 따라 탄압하는 중권과 똑같은 주사파 정권, 자본주의가 훼손될 때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는 사실을 우린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